인형들을 쓸어 담는데 이들이 2시간 동안 뽑아간 인형만 200여개 대구 벤츠. 벤츠 몰고 와서 인형 한 30분 만에 몇백 개씩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. 뒷좌석에 카드, 트럭스, 카드 매일 싫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죠. 인형만 보는 포인트가 뭐예요? 절대 다 비워야 잠이 오고. 봉지는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. 장바구니 들고 가잖아요. 마트에 가면. 마트에 가면.